그 보도를 보니까 연준 정례회의를 오늘부터 3일간 하는 모양이에요. 그것이 이제 국내 한국경제 진행이 워낙 막대하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인하폭이 좀 축소된다는 것이지, 인상폭이. 완전히 인하하는 버필은 없는 거다, 뭐 연준의 지금까지 방향성을 보면 연준의 역사를 보면 금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로존성을 좀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금리를 막 낮출 때는 꾸준하게 낮춘 흐름을 가다가 지금처럼 높일 때는 또 어떻게든 꾸준하게 높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어떻게든 미국의 행정부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를 높일수록 경기 침체가, 경기 활성화가 억제되니까 아무래도 금리를 좀 안 높이길 원하는 그런 흐름도 있을 거고 이런저런 고민들 속에서 지금 절충안인 거죠. 세게 높이지는 못하고 조금 높이는. 네.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는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런데 저희도 뭐 어떻게든 금리가 조금 인상되는 게 조금 둔화되는 지금 보면 대출 금리가 조금 억제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아마 좀 비슷한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내 은행의 대출 금리가 인하된다. 이런 예상은 쉽지 않나요? 인하까지는 어렵죠.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지축거리다. 그렇죠. 중화되거나 정체되는 정도. 정체되거나 조금 더 올라가거나.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저금리 시대를 오래 경험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고금리가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좀 장기화될 거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사실상 국민경제 차원에서는 경제 위기가 지금 느껴지는, 체감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정치 위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크게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지금 사실 국민경제는 이미 금리 때문에라도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국민경제는 국민생활경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물가 문제부터 해서 예상하고는. 그렇죠. 이런 부분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특히 이번에 난방비폭탄 좀 이따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얘기 아주 그냥. 맞습니다. 저희 걱정은 지금은 아시겠지만 수출이 안 돼요. 맞아요. 대중무역 적자 이런 것 때문에 수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몇 개의 국민경제를 떠받쳐야 되는 힘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 정부는 아시겠지만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남은 축의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국민 소비예요. 그런데 이 소비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금리 때문에도 일단 한 번 억제가 되는데 더 큰 우려는 이런 난방비폭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은 소비는 일정한 심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갑자기 난방비가 2배, 3배 뛴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당장에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버스값도 뛴다, 택시비도 뛴다. 다 뛰어버리니까 이건 그냥 쓰면 안 되겠다. 그렇죠. 특히 소비 성향은 소득이 낮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난방비가 높아졌을 때 누가 많이 부담을 느끼냐면 결국은 저소득층이 많이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의 소비가 뚝 떨어지는 거고 이것들이 연쇄적으로 다 소비들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중산층, 서민, 저소득층, 취약계층들이 전부 소비가 얼어붙겠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나온 대로 에너지 지원금을 줘야 된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바우처 형태로 사상위계층에만 이름 주는 정도 수준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산층, 서민 다 힘든 상황인데 바우처 형태로 준다고 해도 또 이 정책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간은 몰라서 대부분 이용 못했던 것들의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들을 좀 알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뭐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안 해도 30%는 나오니까. 그렇죠. 40%까지 나오고 가끔. 40%까지. 또 내려간 모양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내려가서 70%도 내려가고 티켓도 내려가고. 오늘 우리가 이재경 박사님한테 저희가 여쭤보려고 하는 건 주가 조작 문제인데 이게 이제 김건희 모녀의 주가 조작 유혹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난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어떤 양태고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이것이 말씀하시는 국민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가 조작은 시세 조작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내리거나 보정시키는 이 세 가지 형태를 다 얘기를 해요. 주가적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정의된 내용들을 조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게 위장매매 거래. 위장매매. 이게 뭐냐면 이게 흔히 통정매매, 가장매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통정이란 표현 아시죠? 김건희 여사 모녀 통정매매. 거기서 딱 기억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 통정이란 말이 정을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결국은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두 명 이상이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정이란. 네. 두 명 이상이 짜고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거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하는 게 통정매매고 가장매매는 가장매매는 쉽게 말하면 가장 아시잖아요. 가장 쇼. 위장하는 거 있잖아요. 가장 무도해. 네. 이런 거. 그래서 뭐냐면 이게 1인 쇼예요. 이거는 실제로 한 명이 그냥 예를 들면 주식 계좌 여러 개 열어놓고 본인들이 그냥 본인이 그냥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들이 아니죠. 그냥 1인이. 그건 진짜 선수네. 네. 공범이 있는 게 아니냐. 그렇죠. 통정매매는 공범이 있는 게 아니냐. 예예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국은 이제 가짜. 가짜 매매 거래를 한다. 위장매매 거래가 결국은 가짜 매매 거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프로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아 여기 보니까 뭐 선수가 바글바글바글하고요. 그리고 좀 죄송하지만 뭐 증권사 직원분들이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막 관련 영화도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있어요. 무슨 영화들어 나오는 거 있어요. 대박친 거 하죠. 네. 근데 이렇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증권사 직원들이 또 많이 개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선수도 껴있고 증권사 직원들도 끼고 뭐 이런 방식으로. 전추도 있는 것이고. 전주가 그 영화가 기억이 나는데 무슨 고급 정보를 줘요. 네. 맞습니다. 그라크신문사 직원이 그걸 딱 사버려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김건희 여사 뭐 여기 전주. 전주 역할을 했다. 돈 되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데 그런 방식으로 예를 들면 거래하는 방법. 위장매매 거래가 있고요. 그러면 얘기하시겠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된 거에 의하면 김건희와 최은순 둘이 통정매매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말 그대로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는 사실 상장하기도 어려운 회사였어요. 그래요? 보니까 수입차 딜러 중에 하나야. 독점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우회 상장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결국 주식 상장을 했는데 하여튼 상장을 하기는. 네. 주가가 낮아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라는 양반이 꾼을 연결을 해서 주가를 높여달라고 했고 이 꾼이 증권사 직원까지 끌어들여서 이 통정거래를 한 건데 이 거래에서 김건희 형사 모녀 여기가 등장을 해서 통정매매도 했고 돈도 냈고 이런 역할들을 했다고 하는 게 지금의 핵심이에요. 보니까 한 2천 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8천 원까지 높였으니까 그거는 조작을 한 건가요? 네. 4배가. 그러니까 이 회사는 처음에 상장도 어려웠던 회사고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면 4배 가까이 주식이 단기간에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는 회사였다는 거죠. 수입 딜러 회사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 우리가 아는 증권, 합리적인 증권이면 주가면 매출이 늘어났다든지 수익이 늘어났다든지 이윤이 늘어났다든지 해서 우리한테 배당을 많이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실은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결국 전주들의 돈을 받아서 먼저 사는 거예요? 쫙? 그렇죠. 거래를 하는 거죠. 거래를 하는 거죠. 나중에.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거죠. 자꾸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거 되나 보다 되나 보다 쫙 모이는 거구나. 개미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여기는 꼰들이 짜고 치는 곳을 하고 있는데 도박 영화 보신 거 아시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못 모르고 처음에 얼마 벌었다 그러니까 좋다 이러고서 돈 투자 더 했다가 결국은 다 날리고 결국 그런 셈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당들이 일당들이 전주라든가 거기에 김건희와 치훈순이라는 통정마매도 했다라는 이제 뭐 하여튼 돈도 내고 통정마매도 했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그래갖고 쫙 다 쳐다 보면 일반 투자들이 이야 저거 되나 보다. 그렇죠. 도입심모토스 대단해. 사다 그 다음에 딱 샀어. 그 다음에 이제 고가에서 팔아 치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 뭐 상투자 받다 그러나요? 예를 들면 그걸 모르고 샀던 일반 투자자 김윤 투자자들은 이제 피해를 보는 거죠. 쫄딱 막아가는구나. 그렇죠. 내려가면 그 투자자들이 그걸 팔 수도 없구만. 그거 무슨 대단한 삼성전자도 아니고 팔면 손해고 팔면 손해고 그렇죠. 들고 있어도 손해고 뭐야 그럼.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이제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거죠. 여기서 나온 이익은 전주들과 또 자리에 대한 나라가 없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가져가는 거죠. 거기에 긴 건이 치우는 순이 있다라고 지금 법정에서도 얘기한 거 같고 그렇죠. 맞습니다. 법정에서도. 이미 많은 증거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못 건드리고 있는 대표적인 이런 사건들이. 이게 주식시장이 권력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조작 혐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한국 자본시장이 한국 하여간 경제가 고민인 게 진짜 미국처럼 미국은 이렇게 하면 과거에 엔논이라고 에너지회 회사인데 왜 쫄딱 망했잖아요. 그냥 가. 회장이 막 45년 여기 뭐 회장이 45년 봤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CEO CEO는 185년형이에요. 넌 나오지 말라네. 넌 그냥 거기서 죽어라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처럼 이렇게 세게 자본시장 교란을 막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럽 스타일처럼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제 모델이든지 뭔가 이런 식의 좀 이게 있어야 되는데 한국 경제는 지금 보면 유럽식은 아니죠. 일단. 일단 아니고. 그런데 미국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경한 처벌 그러니까 미국은 그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거를 지키기 위해서 엄격하게 룰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미국 시장에서조차도 물론 여러 가지 위협과 불법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뉴스에 대해서 특피 되지만 미국은 이렇게라도 한단 말이죠. 걸리면 가는 거야. 185년형 이렇게 하며 중국도 그러니까 주가주가한 기업한테 1조 벌금을 매겼더라고요. 1조 위하나? 네. 1조.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시면 권력도 물론 있습니다만 일반 투자자들한테까지 또는 하여간 이 주식시장에 지금 관여되어 있는 너무 광범위한 시민들, 국민들한테 하물며 선량한 사람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자꾸 주는 거예요. 어떤 신호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나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주식 리딩방 같은 것들이 지금 막 회의하고 있는데 이 주식 리딩방이라는 게 물론 그냥 내용으로 보면 주식 정보를 준다. 고급 정보를 주겠다. 이런 거지만 이게 지금 잘못 이용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주가 조작 지금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잘못 신호를 주는 거예요. 저희가 흔히 자물세 채우는 이유를 탈모드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 탈모드 같은 거 왜 자물세 채우냐 선한 사람이 나쁜 짓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해요. 어차피 도둑은 나쁜 놈은 자물세가 있든 없든 때려부수고 들어간다는 거야. 맞아. 근데 선한 사람들은 죄를 지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자물세가 채워져 있는 걸 보면 아유야 이거 내가 죄지면 안 되겠다고 해서 피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경제에서 이런 내용들은 그런 신호들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분들 벌받은 거 보니까 집행유예 정말 네 뭐 벌링이 뭐 사회봉사 시간 미쳤다. 설금형 외국은 1조 45년형 185년형씩 때리는데 이러니까 선수 꾼 이런 사람들이 몰려드는구만 막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도 나도 이제 선한 사람인데 거기 편수해서 나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주식시장 들어가서 이것 때문에 당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사람 입장에서는 당했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 심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통상 그 나쁜 짓 한 놈은 처벌을 안 받아.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신호를 주는 겁니까? 야 나도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도?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 권오수 회장이라든가 그 일당들이 상당히 높은 형량을 지금 구형받지 않았어요? 높은 형량을 구형받았어도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벌어들인 이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놓고 보면 185년형 받았습니까? 45년형? 어떻게 보면 평생 먹고 살 걸 거기서 가져갔는데 한 1년 가서 고생하고 나오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어느 순간에가 감형 모범수라고 그래가지고 대통령 부인 실세 권력이 또 이제 딱 연루돼있 연루돼있기 때문에 자기가 입만 잘 다물고 있으면 빨리 나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만약에 영분이 되지 않았고 이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스포트라이트를 안 받았다면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 안 할까요? 막 그러네. 이게 어떻게 보면 도이치모터스 회장님은 이 형 막 권 회장은 또 밟은 거야? 화나에 어떻게 보면 잘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지금 이럴 수 있는 거죠. 너만 싹 빠지고 네. 네. 네 배를 네 배를 튀겼으니 네 배를 뻥튀게 했어요. 네 배를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저희는 뭐 이렇게 가지고 있어 백주 천주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부들분들 떨면서 사요. 이게 말이야. 이런 분들은 몇 십만 조 몇백만 조씩 가지고 있다 그러면 4배로 튀었다 그러면 진짜 나쁜 놈들이구만. 네. 그러니까 진짜로 지금 마약사범 때려잡느라고 바쁘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근본적으로 마약사범 이걸 때려잡아야 돼요. 이걸 때려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이 피눈물 나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 이렇게 자본시장에 한국의 자본시장이 불건전하게 그리고 꼼수와 조작과 또 거의 권력까지 등의하고 이런 식으로 자본시장이 운영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권력 얘기하시니까 저희 또 하나 떠올려야 될 거 하나 또 있어요. BBK 기억나시죠? BBK? 아 나 그 얘기 안 하시나 그랬어. BBK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BBK도 대표적인 주가 조작인데 이게 소위 말하는 허위공시하고 그리고 풍문으로 들었어요. 풍문 아시죠? 이 두 가지가 잘 결합돼서 결국은 이것도 또 해먹은 일이에요. 다른 수법이었구나. 이게 보니까 저희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IMF 맡고 난 이후에 잘 몰라. 우리가 아직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국가부도의 날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다 이런 걸 잘 모를 때야. 그런데 외국에서 우리 머리 검은 무슨 백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외국에서 한국 계열은 미국인이야. 그런데 와서 저 사람이 뛰어난 금융 전문가래. 그런데 이명박도 MB도 투자를 했대. 이 회사가 외국인 투자자가 30%씩 투자한 아주 무량 회사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공시와 소문으로 막 가면서 투자들이 몰렸죠. 그런데 나중에 딱 보니까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은 다 빠져나갔어. 다 수익을 얻고. 그런데 이거를 공시를 안 해요. 투자자가 빠져나간 거 이런 방식으로 한다든지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보니까 자꾸 물려들어. 그렇죠. 그다음에 국내 예를 들면 대규모 투자 회사들 이런 회사들 투자금은 또 빼줬어. 이야 BBK가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누구만 잡는 거야. 결국은 여기에 투자하는 개미 투자들 개인 투자들만 돈 집어넣고 물려가지고 끝난 거죠. 그냥 예를 들면. 완전히 서민도 빨아먹는 거구만. 이 주가 조작에 우리가 분노해야 될 가장 큰 지점은 이런 겁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서민 우리가 흔히 개미 투자들 서민 중산층이잖아요. 얼굴 좀 절약해가지고 안 쓰고 외식 안 하고 그렇죠. 거기에 주식에 투자한 분들의 그 돈을 뽑아가지고 가져가는 거죠. 과거에 이런 거 많았죠. 정치 테마주 맞아요. 어디 무슨 금광이 발견됐다. 그게 풍문 공시로 해서도 문제가 된 데도 있죠. 아니 우리 MB 때 자원 개발 기억나시죠? 아니 발견은 될 수 있어요. 여기 석유가 나온 그런데 그게 막상 실제로 원유로 뽑아져서 나와서 우리한테까지 돌아오려면 그 성공 가능성은 되게 낮잖아요. 경제직 기자 잘 매수해서 딱 한 줄만 보도 그렇죠. 그러니까 발견됐다. 그럼 당장에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거 대박이다. 내가 빨리 받겠지. 빨리 사놓자. 사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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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 이런 일들 너무 많았고요. 또 과거에 이게 소위 말하는 제이유라고 하는 다단계 주수도 회장의 여기도 예를 들면 여기 부회장이라고 하는 김용모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결국 다단계로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이거 가지고서 이제 고가 매수 주문이라고 그러죠. 왜요? 막 고가로 막 거래를 하는 거예요. 계속 주식을. 이 주식은 도대체 가격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한 1500억씩 모아가지고 700개 참여자들을 가지고 막 어떤 특정 회사 주식을 막 고가 무조건 상한가로 예를 들면 치게 만드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럼 역시나 또 일반 특정 회사들이 야 이거 무슨 일이 있나보다 좋은 일이 있나보다 하고 들어왔다가 알고 보니까 고가에서 팔아치우고 나가버리면 끝나는 거죠. 진짜 졸렬한 놈들이네. 나쁜 놈들이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이유로 이런 다단계 회사도 아직까지도 뭐가 잘 모르잖아요. 뭐가 밝혀졌는지 이게 피해자들이 거의 4조 5조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35만 명이었습니다. 이 제이유로 근데 이런 회사가 이 돈을 모아서 주가 조작으로 또 한 번 이게 주가를 40배 뻥튀게 됐대요. 40배? 야 인생이 바뀌어버렸네. 그래서 한 6개월 1년 동안 썩다만 나오면 되는 거네. 그동안 뭐 하는 거. 펑펑 쓰면 되는구만. 또 하고. 아니라 그러고 뭐. 예를 들면. 이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처벌이 가벼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그 이 상장도 좀 어려운 기업 또는 하여간 별로 주가가 힘이 없는 기업을 딱 노려서 딱 노려서 돈을 이제 쩐주와 선수와 꿈들이 딱 모여가지고 거기를 이제 개를 들면 계속해서 주가를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일반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돈이 물리고 결국은 다 이제 이 선수들 다 해먹고 나가고 개미들은 또 이제 피 눈물 흘리고 제가 피 눈물 흘렸다고 표현했지만 일일이 아마 보도가 다 안 됐겠죠. 근데 여기에 지금 돈 물려서 모르긴 몰라도 자살한 분도 있을 거고 일가가 폐가 망신한 집도 있을 거고 가정이 채 된 집도 있을 거고 이런 거 생각해보면 진짜 이게 얘가 무게를 어떻게 달지 마약하고 얘가 무게를 달아야 돼. 여기에 대통령 부인이라는 여자가 연루돼 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아직 의혹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한테 자꾸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라니까 이게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성실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세상 좋은 사회는 성실하게 일하고 주식 숫자도 좀 하고 저축도 좀 하고 그렇지 부동산도 내 집 한 채도 마련해 살고 건전한 기업이 투자해서 이웃 나오면 같이 나눠먹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자산이 늘어나서 은퇴를 하면 그렇지 그래서 손주들한테 용돈도 좀 주고 내 애들 조금 결혼 자금도 좀 보태주고 뭔가 이렇게 좀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금면성실하게 살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 지배계층들이 이런 식으로 해먹고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야 해먹고 이거는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한 얘기인데 알고 보니까 니네끼리는 사회주의하더라 자기네들끼리는 아주 그런 거 경쟁 없이 끈끈하게 뭉쳐서 결혼하고 항맥 입고 유미 너무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국민 서민들은 그냥 전근대 자본주의 착취 자본주의라고 거기에 과도한 경쟁 그러네 또 권력 그렇죠 금수저 그렇죠 계층 사다리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돈 1억 주면 10억 주면 나 감옥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응답이 많이 나오고 꿈이 건물주인 나라가 되고 이게 누구 잘못인가요 이거 대체 너 바로 너야 너 너 잘못이야 이 역사가 엔비 때부터 어떻게 보면 가까이 보면 엔비 때부터 시작된 거죠 우리 기술 문제 터졌잖아요 그건 우리 이진동 기자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전문가가 우리 기술 문제 보도가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거의 다 됐으니까요 공공인삼요금 문제만 개략적으로 한국가스공사 문제를 짚어주시죠 일단은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게 공공요금이잖아요 우리가 사기업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거랑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정부가 인가 승인의 형태로 가격 결정에 껴요 그렇지 국가가 무조건 공공요금이 뛰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그럼 왜 공공요금이라는 걸 공공요금을 매기느냐 이 재화가 독점성과 필수소비성이라는 두 가지 성적이 있다는 거예요 독점성은 다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가스공사가 가스를 다 독점하는 거잖아요 필수소비성은 국민이다 그렇죠 필수소비성은 이거는 국민이 다 필요한 거야 예를 들어 우리 연에는 예를 들어 물 그렇지 안 쓰면 갑자기 뭐 그걸 사기업한테 넘겨줬다가는 큰일 나는 거지 그럼요 이거 넘겨줬다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고생했습니까 미국이 넘겨줘요 그럼요 미국 중남미 할 거 없이 이것 때문에 고생한 나라 많지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쓸 수 없는 제품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가스공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봤어요 법이 있는 거야 한국 저는 이런 법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한국가스공사법이라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법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공공성 높은 데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조를 딱 보니까 내용이 그거예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편익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한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나 가스는 대폭 올려버렸어 그렇죠 기대들 적자라고 이게 완전히 무슨 일반 사기업 같아요 그러네 그런데 우리 표현이 이상한 게 시장형 공기업이라는 표현을 또 쓰더라고요 약간 또 빠져나갈 틈을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공기업이에요 그럼 거기서 예를 들면 적자 받는다 국가 세금으로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그렇죠 국민들이 필수품인 가스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인 거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재정 투입하는 문제가 우리가 좀 소극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잘못된 습관을 드린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국민연금, 권보 이런 게 적자가 나더라도 국가 재정 투입을 잘 안 하죠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구조라고 하는 적자 미수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발생했는가를 생각해보면 이게 누구 잘못 누구 잘못 따지는 게 초유스러운 일이에요 일단 1번 지난 정부 때는 코로나 정부였어요 이건 문재인 정부, MB 정부, 박근혜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 정부 시기는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저희가 다 잊었습니까 지금 마스크 벗었다고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라고 하는 아주 비상 시기에 국민들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스 요금을 높인다고 하는 것들이 어려웠던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공공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데 이거를 미수금이 쌓였다는 이유로 지금 가격을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적자래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고금리, 무역적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 예를 들면 이 한파, 이런 한파 겪어보셨어요? 이런 복합적인 위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느끼는 게 너무 지금 공공기관이 정치한다 불안당이네 요금을 높이니까 그 다음 요금 높인다고 원성이 지네들이 잘못해서 적자낸 거를 왜 국민한테 세금으로 돌리는 거니? 가스비 올리는 거니? 간단하네 등식이 불만이 나오니까 그 다음 이런 보도를 내는 거야 미수금이 구조라 그런데 이 얘기를 그러면 3배 올려야 된다잖아요 그런데 잘 보니까 올해 안에 이거를 해결하려면 3배 올려야 된다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죠? 가스공사 독점 기업이에요 이게 가스 가격이라는 게 겨울이라는 시기가 지나면 또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뭐냐면 얼마든지 시간을 두면 가격 변동에 의해서 이것들을 완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하고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개인은 이렇게 적자가 나면 큰일 나죠 제가 얘기 들었을 때 가스공사 집단 소송해야겠네 아까 나온 가스공사법에 입각해서 시민단체에서 가스공사 집단 소송해야 됩니다 지네들이 잘못해서 경영적자이라는 걸 국민들에게 전가시켜왔고 핑계는 LNG 장기 계약해서 사실상 별 영향이 없다는 게 자꾸만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걸 왜 올해 안에 구조를 올해 안에 구조를 왜 해결해 저는 이걸 보면서 국민들이 힘들다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치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뉴스 자료 딱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거기가 철도공사에 있던 최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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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양반이 거기 철도공사에 가서 SRT 만들어서 민영화 했거든 그렇죠 이 작업을 하는 거 아니냐 가스로서 또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 한결 의심이 드는 거죠 이게 전부 민영화로 가려고 하는 이 수순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조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대응이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국가재정에 표입돼도 사실 상관없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왜 이렇게 하냐 버스값도 그래 좀 국가재정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왜? 지하철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내는 세금 갖고 좀 그런 데 쓰라는 거지 그런 거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는 게 국가는 부자야 그렇지 기업도 부자야 그런데 국가와 기업이 서로 짬짬이로 해서 기업 세금 깎아주고 예를 들면 내기업 국가도 부자야 그런데 누구만 가난해 국민과 국가는 꽉 차있어 가게만 가난해 아니 그러니까 왜 국가가 필요한 거냐는 거죠 우리가 왜 뭐 때문에 기업 물건을 사줘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아주 등 안시에 어디 가서 술 먹고 앉아있고 말이야 주무처라는 팀장이라는 사람 술 얘기하니까 술과 담배가 마약보다 중독성이 심하다는 궁금해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흘렀습니다 예예 우리 이지겸 박사님 시사청담을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도 부탁드립니다 예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자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5만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